반갑습니다 이지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이번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 강의에서 했던 거 조금 복습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회전기 및 정류기 절연내력이 예전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르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 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범위가 7kv가 있었고 25kv가 있었고 60이 있었고 170이 있었죠 170 kv는 생략할게요 그런 다음에 7kv 이하랑 7kv 초과가 있었어요 만약에 7kv 이하라고 하면은 1.5배 이거 비접지죠 비접지 1.5배 500V 그리고 1.25배 10,500V 저만 외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도록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부터 할까 다구리부터 할까요 다구리 다구리 같은 경우에는 25kv 이하입니다 다구리 0.92배 다구리 때리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다중접지 그리고 그냥 접지 중성점 접지 이거는 1.1배 최소 75,000V 였습니다 하나 더 이제 170 키 170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키 170으로 나눠가지고 170이 넘으면은 육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어요 0.64 이거는 직접 접지 직접 시험 봐야 되죠 육군사관학교가 직접 접지 그리고 170을 넘지 않으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07이다 07이 이렇게 됩니다 170 이하는 07이 170 초과하면은 육군사관학교에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스토리로 외워주세요 자주 나옵니다 분명히 자주 나와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보탤게요 조금만 조금만 보탤게요 쫄지 마세요 조금만 보탤게요 여기에는 회전기 회전기 같은 경우에는 딱 느낌이 오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그리고 기타 회전기를 회전기 하나에 넣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죠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 전동기는 옛날에 미니카 할 때 모터 그런 모터들이 전동기에요 막 돌아가는 거 전기적 힘을 물리적 힘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막 모터 돌아가는 게 전동기 조상기 조상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을 일정한 전압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장치 무효전력 조절하는 장치 그래서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정수기 같은 거예요 정수기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회전기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회전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7kv 이하일 때는 1.5배 최저시험전압 500볼트 7kv 초과하면은 1.25배 최저시험전압 10,500볼트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계속 하나만 더 하면서 추가가 되는데 60kv 이하일 때 이하일 때 1배 이거는 정류기입니다 정류기 지금 우리가 이거하고 이것만 할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이거 두 개만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들 외우시고 싶으면 외우세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표를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다고 당연하죠 이 표를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머리에 들어가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이 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천재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표를 외우려는 것보다는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버릴 건 버리고 외울 건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할 건데 60kv 이하일 때는 1배 정류기 최저시험전압 500볼트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 추가된 게 회전기 회전기는 비접지랑 똑같기 때문에 뭐 회비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요 회비 그리고 정류기 같은 경우에는 60kv 밑일 때 60kv 이하일 때는 1배다 정류기 500볼트 오케이 이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 계산 문제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았지만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갑시다 권선과 대지에 10분 동안 권선과 대지 권선 대지 여기에 10분 동안 딱 된 다음에 절연내력시험을 검사하는 겁니다 권선하고 대지 그리고 10분 동안 오케이 갑시다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이거 회전기 말하는 거죠 지금 101페이지에요 101페이지 저희 책의 101페이지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는 권선과 대지 사이에 10분 동안 시험전압을 가한다 그래서 1번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34번 전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 모터 회전기다 여기 회전기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회전기 이거 다 저희가 배웠던 개점입니다 회전기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세요 회전기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이거 10분 동안이죠? 10분 풀어봅시다 7KV를 초과할 때 7KV를 초과할 때는 비접지하고 회전기하고 똑같죠? 회전기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7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5배 500볼트 그리고 여기는 1.25배 10,500볼트가 최소 그러면 초과할 때는 1.25배 답은 4번이죠 220볼트 전동기 절연내력 시험 그러면 7KV 이하죠? 7KV는 7,000볼트니까 220볼트는 엄청 작은 거예요 그래서 220에 저희는 뭐해야 되죠? 7KV를 기준으로 1.5배 1.25배 최소 5배 1만5배 그러면 220 곱하기 1.5를 하면 330이에요 근데 330이 아니라 500볼트가 최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37번 440볼트 전동기 절연내력 시험 440, 7,000 이하죠? 그러니까 1.5배 최소 500볼트 1.25배 최소 1만5백볼트 440이면 여기니까 1.5배 해봅시다 1.5배 하면 계산기 돌려보면 660이 나와요 660 나왔으니까 500이 아니죠? 답은 4번 그리고 3300의 고압용 전동기 여기도 전동기였죠? 전동기는 회전기 회전기는 비접지하고 같다고 했어요 7 기준으로 해가지고 1.5배 1.25배 절연내력 시험 전압 여기 500 여기 1만5백 3300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럼 답 뭐 나오나요? 4950볼트 답은 4번 39번 6600 유도 전동기 전동기는 회전기 회전기 그리고 또 뭐예요? 비접지 두 개 한 번에 외우세요 7KV 기준으로 해서 1.5배 1.25배 500볼트 1만5백볼트 그래서 6600에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39번 6600에 1.5 하면은 9900볼트 답은 4번 이렇게 외우면 되게 잘 풀리는 문제인데 외우지 않으면 되게 아리까리해요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해봅시다 수온 정류기 저희 정류기 할 때 정류기 60KV 미칠 때는 1배 여기는 1.1배 있긴 했는데 우리는 이것만 외우자고 했죠? 왜냐하면 60KV 이하일 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은 고압용 수정류기라고 했어요 고압용 복습 한 번 할게요 고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 교류 두 가지가 있죠? 직류 같은 경우에는 1.5KV 초과 직류 그리고 7 이하입니다 7KV 이하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1.0 초과 교류 그리고 7 이하입니다 이거는 7보다 작잖아요 둘 다 7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60보다 작은 거는 1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여기 고압용이 있었지만 이거를 해석하면 쉬운 문제였죠? 고압은 무조건 7보다는 이하이니까 7 이하니까 KV 41번 전기철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 사용전압 1500 실리콘 정류기 실리콘 정류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0KV에서 이하는 1배 1500이면 KV로 바꾸면 1.5입니다 1.5KV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정류기라고 했으니까 고압용 SCR 고압용 SCR 절연내역시험은 몇 배인가? 이거 저희 안 배웠죠? SCR에 대해선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SCR은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실리콘 컨트롤도 렉티파이어예요 실리콘 써 드릴게요 컨트롤 렉티파이어 여기 렉티파이어가 정류기입니다 그래서 정류기 안에 SCR이 들어갑니다 SCR은 정류기예요 정류기 근데 고압용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7KV 이하다 7KV 이하면은 우리는 뭐 했죠? 60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배 여기는 1.1배 하지만 여건 안 외운다고 했어요 왜냐면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는데 그 표를 왜 외워요? 저희는 시험 보기 위해 모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압용이면은 7KV 이니까 60KV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니까 1배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다 풀었죠? 회전기 그리고 정류기의 절연내력시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변압기 중성점 접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계산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분수가 들어가니까 계산 문제에 넣었습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 변압기에 중성점이 있는데 중성선 말씀드렸죠? 여기에 중성점이 있으면은 여기에 딱 연결된 선 이게 중성선이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개념들 보다는 숫자를 잘 외워야 됩니다 우리 회로이름에서 배웠었는데 예전에 V안은 딸아이 V안은 딸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저항값을 구하고 싶죠? 그러니까 I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I분의 V 위에는 볼트가 나오는 거고요 밑에는 지락 전류 일선 지락 전류 저항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I분의 V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I에는 일선 지락 전류가 들어가고요 V에는 볼트가 들어가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선 지락 150을 일선 지락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특이한 경우는 2초 이내 1초 초가 2초 이내 그리고 1초 이내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초 이내 빡! 바로 되는 거는 1선 지락 전류 분의 600이다 그리고 1초 초가 부터 2초 이내는 2초 이내는 1선 지락 전류 분의 300이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개를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35KV 이하 그리고 저압 전류의 대지전압이 150V 초가 이 두 가지 조건 안에서는 2초 이내에 되면 1선 지락 전류 분의 300 1초 이내는 1선 지락 전류 분의 600이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4번 개념 묻는 문제죠 이거는 사실 계산은 아니고 개념 묻는 문제 I분의 150인데 I에 해당하는 것은 변압기 그리고 중성점 접지 저항 얘기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1선 지락 전류죠 답은 1번 75번 변압기 고아측 1선 지락 전류가 5암페일 때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150이었고 여기는 5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에요 뭐 1초 초가 2초 이내 2초 이내 그리고 1초 이내 뭐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선 지락 전류가 60암페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죠 60으로 150을 나눠줍니다 2.5가 나옵니다 답은 1번 77번 I분의 300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1초 초가 2초 이내였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혼촉시 150V라고 했어요 혼촉시 150V 혼촉시 150V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4초 이내라고 되어있어요 4초 이내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찍어주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1초 초가 2초 이내라고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2초 이내라고 적었네요 그러면 2초 이내라고 하면은 사실은 0.6초 0.6초도 2초 이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이거는 틀린 문제예요 틀린 문제 정확히 말하려면 1초 초가 2초 이내로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2초 이내라고 찍는 겁니다 답은 1번 78번 1선 지락 전류가 20A 그리고 1초를 넘고 2초 이내 1초 넣고 2초 이내 이러면은 300I 였죠 그래서 여기다 20을 넣어주고 300을 하면은 15가 되겠죠 답은 3번 79번 150V가 넘는 경우에 2초 이내 2초 이내 같은 경우에는 300I 였죠 그래서 150V 넘는 경우도 있고 혼초 150V 2초 이내 딱 이거를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 전류를 넣어줍시다 전류 2A A 있는 게 전류예요 그래서 302 150 답은 3번입니다 저희 책의 176페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기초의 안전율 줄이 많거나 줄이 길거나 이러면은 깊게 묻혀야 돼요 깊게 묻혀야 돼요 왜냐면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에 얼마나 묻히냐 전봇대를 얼마나 땅에 박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초 안전율은 2이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철탑 이상시 상정하중 철탑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이다 일반적으로는 2이지만 철탑 이상시 상정하중은 철탑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외워주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거는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그리고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는 6.8 킬로뉴천이 있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값을 외워주세요 외워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시면 하중이 가야 하는 경우 지지문의 기초 안전율 2죠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318번 철탑의 강도 계산할 때 이상시 상정하중 이러면 1.33 안전율은 1.33 319번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6분의 1 6분의 1 여기서는 6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분의 1 외워주시면 되고요 지지물의 길이는 9m 그러면 15m 이하네요 15m 이하고 6.8킬로뉴턴 이하인 것은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전체 길이는 6분의 1이죠 9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6분의 9 1.5네요 답은 2번 계산기로 하셔야 되죠 9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전체 길이에서 6분의 1 묻혀야 되니까 321번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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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15m에 포함되는 거죠 15m 이하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7.8이네요 우리는 기준이 6.8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표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6.8에서 넘어갔잖아요 여기 6분의 1이었고 더하기 0.3 미터였습니다 0.3미터 7.8킬로뉴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전체 길이 6분의 1에 0.3미터를 추가해야 된다 0.3미터 원래 기준은 6분의 1인데 0.3미터 추가 그러니까 30cm죠 답은 2번 322번 322번 같은 경우에는 6.8킬로뉴턴이고 17m 17m는 16초가 20m 이하입니다 16초가 20m 이하 그래서 17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거는 2.8m 이상이었습니다 답은 4번 전체 길이가 16m 설계하중이 6.8초가 9.8 이하인거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렇게 네모가 있었는데 여기가 6.8 이하였고 여긴 6.8부터 9.8이었잖아요 몇 미터인지 봅시다 16m다 16m는 15m 초가입니다 15m 초가 그리고 6.8하고 9.8 사이 2.5미터보다 30cm를 더해가지고 2.8미터입니다 2.8미터 지금 어디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입니다 6.8초가 9.8 이하 15m 초가 그러니까 2.8미터죠 2.8미터인데 2.5미터보다 몇 센치를 가산해야 되느냐 가산 더한다라는 뜻이거든요 30cm 답은 3번 2.8미터가 답인데 여기는 2.5미터를 빼야되죠 왜냐면 2.5미터보다 얼마나 가산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2.5미터 2.5미터